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나타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38번째 진 디본갓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33장 45절 이임에서 발행하여 디본갓에 진척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7번째 이해바람에서 진을 쳤죠 그리고 이제 세례신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르농강인데 아르농강 상류로 해서 이렇게 디본갓 38번째 진신장소인 디본갓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 디본갓은 아르농강 지나서 있는 곳인데 이 아르농강이 급류고 또 강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상류 쪽으로 이렇게 건너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본갓은 히브리어로 디본가드입니다 이 디본은 그리워함이라는 뜻이죠 히브리어 두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두부는 애타게 그리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디본은 성경에서 디몬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이사야 15장 9절 말씀 보세요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미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합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그래서 이 모합 땅에 있는 디모는 바로 디본갓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위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사해에서 동쪽으로 18km에 위치하고 또 아르농강 북쪽으로 5km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디본갓 지도를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디본갓이잖아요 디본갓 그래서 이 디본갓은 사해에서 약 18km 떨어져 있고 또 이 아르농강에서는 북쪽으로 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이 아르농강은 길이가 약 32km인데요 사해에 동쪽으로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모합과 아모리족속 사이의 경계가 아르농강이 되겠습니다 이 아르농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아르농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모합이고 이쪽이 이제 아모리 땅이 되겠습니다 이 아르농강은 히브리어로 포효하다 즉 사나운 짐승이 불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이 강의 이름의 뜻처럼 아주 급하게 흐르는 강이죠 깊은 곳은 심지어 이 수심이 500m에 달할 정도로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가 얕은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디본갓은 민숙이 21장 13전에 나오는 아르농 건너편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지역이죠 왜 아르농강 북쪽으로 5km가 디본갓이었지 않습니까 자 민숙이 21장 13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진행하여 아모리인의 지경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농 건너편에 진쳤다 이 아르농은 모합과 아모리 사이에 모합의 경계가 된 곳이라 바로 이 모합과 아모리 사이에 경계되는 그 강이 아르농강이고 이 아르농강 바로 접경지역에 디본갓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본갓을 아르농강 건너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을 표로 정리해 보면요 민숙이 21장 12절부터 19절에는 나오지만 민숙이 33장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이에아 발임을 지난 다음에 6군데 장소가 나옵니다 자 여기 세레시라는 지명은 세레시네가에 있는 이에아 발임과 같은 곳이죠 또 이 아르농이라는 지명은 아르농강 접경에 있는 디본갓과 같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부엘, 마타나, 나할리엘, 바못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자 이런 지명들은 이제 잠시 거쳐간 지명이 되는 거죠 여기에 아예 천막을 친 것이 아니라 잠깐 잠깐 쉬면서 거쳐간 지역입니다 자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워한다 라는 디본의 뜻처럼 디본갓을 지나면서 더욱 가난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잊어버렸던 만난 395페이지에서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레시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남은 광야 1세대가 갑자기 다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루빨리 가난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디본의 뜻처럼 가난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복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1세대 죽음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루빨리 가난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디본갓을 지나가게 된 것이죠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이처럼 천국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우서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잊어버렸던 만남 395페이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슴 속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가득 차고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한 자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국을 향한 애타는 그리움이 가득 차고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하여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하바림에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광야 2세대가 세례 시내를 건너고 아르논 강을 건너 디봉갓에 도착했을 때 천국에 대한 가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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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